이어서 월요일 진짜 전략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헌 본부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3월 FOMC 회의가 마무리되자 미국 증시는 변곡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S&P 500 지수가요 4일 연속 1% 이상 올랐을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부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주간 기준 뉴욕 증시가 1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 나왔는데. 네. 의미 있는 상승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계속 예측해왔던 내용이고요. 3월 16일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전환점을 그려주는 모습이죠. 다우전스를 보시면 5.5% S&P 500 6.2% 그리고 나스닥이 8.2% 중소형주가 5.3%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S&P 500이 두 달간에 14.6%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크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8.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지수는 당연히 나스닥일 텐데요. 나스닥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트리플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22.56% 빠졌었고요. 그리고 최근 반등폭은 10.66%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지수가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이 다우존스 그리고 또 러셀이천 등등의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어떤 증시를 예측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승폭이라든지 얼마나 긴 기간에 상승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요. 2024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약 앞으로 2년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미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하고 난 뒤에 증시의 예측을 해보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변동성 10에서 20% 정도의 변동성 S&P500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35에서 60%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24년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가 2.5%에서 3%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인데 2년 안에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렇지만 4년 안에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경기 침체가 2년 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폭은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한 35%에서 60% 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이 중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4일 연속 상승하면 좋다. 그런 식의 어떤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금리 인상 이후의 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52주 차트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28주 안에 3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1년 뒤로 계산하면 한 10% 정도 상승하는 게 나오고 가장 안 좋았던 때가 마이너스 4%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마이너스 4%, 최고가 32% 상승이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벌써 S&P500이 8.5%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한 25에서 50% 정도 상승하는 2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넘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지를 보시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약 한 2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3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으로 보시면 36개월 동안에 거의 20% 넘게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한 1, 2년 동안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앞으로 2년 안에는 안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를 뒀었을 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가 얘기하는 피델리티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세큘러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 주기라고 해서 굉장히 긴 기간의 어떤 상승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년 차인데 이게 16년, 17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아래에서는 약 2026년까지도 상승량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2년 동안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이런 계산 아래에서 저희가 이 상승폭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2022년 말, 올해 연말까지는 S&P500의 예측치가 한 5,0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000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 고점으로 계산해보면 아주 낮게 보면 5,500포인트 S&P 그리고 높게 보면 6,5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 기수는 낮게 보면 1만 7,900포인트 높게 보면 2만 200포인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5에서 50% 정도 상승하는 2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경기 침체가 향후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시나리오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도 경기 침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 10년물과 2년물 미국 금리 차가 0.17%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딱 하나의 지표만 볼 수는 없고요. 결국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다는 것 사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의 장단기 금리 차는 말씀하신 대로 0.1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 차 보시면 1.72%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언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찾아오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대세 하락장 시작된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테이블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그리고 또 10년 마이너스 2년 이것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평균 값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은 17개월이고요. 평균 값이 10년 마이너스 2년 물은 약 19개월입니다. 즉 한 1년 4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 훨씬 더 짧게 있다가 경기 침체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터진 경기 침체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니까 이걸 보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1년 반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래금위차 역전 시기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내년 말쯤 된다. 거기서 플러스 1년 반이니까 빨라야 2025년이고 늦으면 2026년에 장래금위차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금리 인상 스케줄을 보시면 내년 말쯤 되면 금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연준의 금리가 한 2.5% 이상 높게는 2.75%까지도 인상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의 10년 국채금리가 2%대 초반이니까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더 빨리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미연준이 지금 매파적으로 변했고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더 빨라질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금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하고 좀 보시면 이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이후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전쟁 중이고 코로나19가 사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로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와 비교했었을 때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연준 금리가 이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왼쪽 끝이거든요. 2%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수준이 나왔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시대에는 금리가 2%대에서 2.75% 사이에 아주 긴 기간에 10년 정도가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장라이 금리 차가 역전되는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약 한 2년 정도는 안정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한 4년 안에는 어떤 경기 집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추세적 주기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적 주기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뉴욕 증시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시장 고점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걸 수치화시킬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들여다보면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적 주기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자기자본이익률 ROE죠. ROE에서 10년 국채금리를 뺀 숫자 이것을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갭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점 PBR 자기자본 대비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과거의 추세적 주기가 점점점 한 번 사이클이 시작되면 올라간 폭이 높아졌어요. 2000년도는 좀 과한 상승이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바닥 대비해서 한 880% 상승을 하고 끝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숫자화를 시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PBR이 올라갈 거냐면 한 6.1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지수대가 6500포인트 이상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5년 주기에 끝을 낼 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 정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질문하셨듯이 채권 금리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의 인덱스 자체의 어떤 하락폭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빨간 선이 크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하고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금리가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대에서 과거 2019년, 2020년의 고점의 신년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지금 현재 채권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Great Rotation이라고 하죠.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신년 국채 금리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때는 우리가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섹션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 투자, 유럽 중에서도 좀 독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경기가 앞으로 좀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럽발 위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이쪽에서의 어떤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 방산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대적인 지수별로의 매력도를 한번 구해보면 당연히 지금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라든지 러셀 2000이라든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39%, 27%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국가들을 보시면 독일 닥스, 프랑스 카스, 영국의 푸치, 유로스닥스 50 이런 숫자들이 다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뭐냐면 유럽 증시하고 S&P 500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고평가, 저평가를 보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말 거의 바닥 수준이죠. 미국 증시를 비해서 저평가 현상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부양책이 유럽에서 나오는데 재정을 풀고 그 국가의 반드멘탈이 괜찮다. 그게 독일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에 대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표적인 ETF들을 활용하는 게 좋겠는데 독일 관련된 ETF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EWG라든지 FMG, HEWG, 그리고 EWGS, DAX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양책을 푸는 유럽 가운데 그 중에서도 펀더멘터리 튼튼한 독일에 좀 주목을 해보자 독일 관련된 ETF도 또 찝어주셨습니다. 또 중국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최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증시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신흥국 투자, 특히 중국 쪽에서는 매력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미국이 처음으로 하고 나서 이 달러 지수가 어떻게 과거에 평균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되게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결국 달러가 어떻게 변했었냐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상승을 해요. 그렇지만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을 하고 나서는 약 한 4%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지금 달러의 초강세로 갔고 원화도 굉장히 약세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 다시 급등을 한다는 게 절상이 됐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약세가 일어났던 통화 신흥국들 이게 왜 그랬냐면 러시아의 CDS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디폴트, 아시아 위기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면서 1998년하고 비교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즉, 앞으로 달러가 약간의 약세 추세를 보여준다면 투자를 할 만한 국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지금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러시아 CDS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국의 펀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번에 악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골드 드래곤 차이나가 고점 대비에서 75%나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5G, 돼지고기 이런 쪽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중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의료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충당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미국이 하나 남아있는데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 포트에서는 대형 성장주나 소비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항상 승리를 할 수 있을 부분이 어디냐라고 판단했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형 기술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아마존까지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 평균으로 보시면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계속적으로 소비가 안정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소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디즈니라든지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오늘 월요일 꼼꼼하게 모든 부분 세밀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자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훈 본부장과 진짜전략시간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